그동안 우리 목료들 수고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. 본질 내려왔습니다. 인 재즈. 진짜 고급매스처럼 가시는 거 아이가? 그냥 바로 임별스레임. 재즈소 안에 재즈소가 들어와 있어. 그래도 이제는 두끼도 먹을 수 있고. 이제는 소식자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서. 슬리피가 셰프님의 편이었던 거죠, 지금? 할 수 있어. 파이팅, 파이팅.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드셨어. 잘 드셨어. 저거 연탄. 진짜 좋아요. 잘 먹어요. 물을. 이거 자꾸 걸린다. 제발. 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